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라스탈 아보크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신센터에서 출발할거에요. 가까이에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그럼 출발! 아보크는 여우 포켓몬으로 불꽃 타입입니다. 진화 방법은 아보가 레벨 22가 되면 아보크로 진화합니다. 특성은 위협과 탈피이며 숨겨진 특성은 긴장감이네요. 위협은 배틀에 나오면 상대 포켓몬의 공격은 1떨어 틀리며 탈피는 매턴 종료시 30%의 확률로 상태 이상을 회복합니다. 아보크를 공격하기 좋은 타입은 땅 에스퍼이며 바이올렛에 나오는 아보크 설명은 매우 집념이 강한 성격이며 한 번 타깃으로 정한 모기는 어디든지 쫓아간다고 하네요. 불은기를 물에 얼압하는 끝입니다. Et닌을 Breeze 기원을 하죠. 아보크는 물에 패턴을 위치시켜줍니다. 스피를 멈추방이 점점 더 빠진 거에요. 마스앞은 비전 반드시중이 가능합니다. 테라스탈로 변화 아보크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